도시농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개강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1월 4일부터 24일까지 8회에 걸쳐 양봉교육, 배기술교육, 사과재배관리, 과체류, 변홍사, 생활개선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.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교육 중 하나로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 홍보와 신기술 보급,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생활개선 시간에는 천연식초와 건강에 관해 알아보고 청양고추잼, 위스키잼 등 수제잼 만들기 시연을 통해 시민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인데요.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가치를 일깨우는 전문교육을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